갓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핫한 노래와 스타일, 실력, 비주얼로 우리를 오예! 감탄하게 만드는 그들! 당신들은 누구? 안녕하세요. 앰블랙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월드스타 비가 키운 그룹이란 수식어는 이들에게 그리 오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친 초대석 후아유, 오늘 앰블랙과 함께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앰블랙, 우리 다섯 분. 일단 우리 각자 친친 패밀리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앰블랙의 리더를 맡고 있는 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앰블랙의 수염을 맡고 있는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앰블랙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앰블랙에서 랩을 맡고 있는 천둥입니다. 안녕하세요. 앰블랙에서 랩과 비주얼 리더를 맡고 있는 미래입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미르시, 비주얼 리더예요? 네, 어딜 가도 저한테 이제 막 신인분들께서 저한테 앨범을 주시고 저한테 이제 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비주얼이 딱 느낌상 리더인 것 같아가지고. 얼굴 좀 늙어가지고. 아,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